명품이 아니라 대학생분들을 위한, 직장인 언니 아들을 위한 블러셔 같은 컬러 있잖아요 오! 괜찮죠? 딱딱 넣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막 미친듯이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패션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가방 소개 영상 요청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가방은요 명품이 아니라 너무 비싸지 않게 부담없는 가격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 가방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여기 보이는 소매난 가방 보이시나요? 납소사 정말 짠! 이 가방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보자마자 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버클 모양 동그랗게 생긴 것도 너무 귀엽고 밑으로 딱 하면은 이거 이렇게 뿅! 열려서 이거 이렇게 돼있어요 짜잔! 그리고 여기에 뭐 여기 안쪽에 디테일은 뭐 여기 지퍼 뭔가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앞에 카드 수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쓰시나요? 사실 저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냥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더 좋았던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옆으로 보면은 이거 자체가 되게 두께감 있게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수납력이 좋더라고요 뭐 핸드폰 보조배터리 쿠션 이런 거 정도는 다 거뜬히 들어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오디션캠도 딱 들어가는 크기여가지고 보기보다 수납력이 아주 좋아서 그 부분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계절을 좀 많이 안 타는 느낌이라서 자계절 내내 편안하게 들 수 있는 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렇게 스트랩이 뚠뚠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얇은 스트랩도 원래 원래 아마 얇은 스트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스트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느낌이 또 스트랩에 따라서 좀 다른 거 같아요 얇은 스트랩을 하면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두꺼운 스트랩이 더 좋아요 평소에 저는 이렇게 스트랩 두꺼운 거 껴가지고 크로스로 많이 내고 다니는 편이에요 귀엽죠? 그 다음에는 뭐 저의 패션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프트 심볼 가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 생일 영상을 보셨으면 일단은 이 가방을 아실 거예요 제가 소프트 심볼의 기존에 있던 레드 탱글 백 디자인의 스칼렛 레드 컬러의 가방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이 컬러 가방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출시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쉬워만 하다가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이거 빨간색 가지고 싶다고 사실 저는 요즘에 이 컬러의 가방을 진짜 많이 드는데 이거는 판매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제가 요즘 꽂힌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아주 아주 부드러운 딸기 오유는 아닌데 딸기 오유인데 두유 딸기 딸기 생크림인데 밀크티를 살짝 섞은 요즘에 또 슬슬 따뜻해지고 마음이 봄봄하다 보니까 이런 컬러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블러셔 같은 컬러 있잖아요 이게 봄에 베이지 색깔 트렌치코트랑도 되게 어울리고 검은 색깔 가죽 자켓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부드러운 포인트 하나 딱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되게 예쁠 것 같고 하객룩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꽂힌 컬러의 렉탱글 백입니다 이게 또 렉탱글 백이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주구장창 정말 많이 들고 다녔는데 그 이유가 이게 되게 수납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얇아서 근데 짜라란 여기 카드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갑이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카드 꽂아서 바로바로 꺼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편했고 이 뒷부분에도 카드 수납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교통카드 같은 건 꽂고 뭐 택시나 지하철 같은 거 탔을 때 그냥 띡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여기를 또 아주 틈새로 잘 나눠 놨어요 그래서 좀 제가 가방을 정리를 잘 못해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뒤적뒤적 찾아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간이 섹션이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안 하고 싶으면 또 이걸 이렇게 접어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해가지고 아주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이제 막 들기 시작했어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게 되게 납작하게 생겼다 보니까 스트랩을 빼서 클러치로도 들 수가 있어요 아주 간축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그 다음은 짠! 엄청난 색감의 가방을 소개할게요 굉장히 쨍한 깔끔하게 생긴 토트백인데요 딱 봐도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어울릴 것 같고 봄이랑 여름이 너무 기다려져요 봄이랑 여름에 되게 경쾌하게 들기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앞부분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보다시피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백이에요 되게 심플한 느낌의 색감이 딱 포인트로 있다 보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때 편하게 들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면 되게 좀 그냥 뭐 평범하잖아요 그냥 단가라에다가 이 가리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딱 되는 거죠 좀 짧게 해서 매는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요런 진 진이랑도 색감이 되게 괜찮아요 어떻게 이걸 보여줘야 되지? 어때요? 어울리나요? 이렇게 오! 괜찮죠? 지금 딱 입은 옷이랑도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캠퍼스룩 완성이지 뭐야 아주 경쾌경쾌 뭔가 이제 막 신입생 같나요? 이런 얘기는 못하겠네요 조교님 같나요?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매려고 제가 봄을 아주 아주 기다리고 있는 가방인데 아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모양 그대로 되게 큰 좀 더 사이즈가 큰 쇼퍼백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컸으면 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큰 쇼퍼백이면 저 이거 쇼퍼백 나오면 당장 삽니다 이 그 이 모양 그대로 그럼 진짜 깔별로 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짠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지셔우드 마지셔우드라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해외에서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핸들 부분이 아주 포인트 되는 그런 거 아니 이게 제가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가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명품은 살 때 한번 살 때 돈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어 뭔가 핑크보다는 블랙 이런 걸 좀 사게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좀 더 무난한 거 좀 이렇게 저는 사게 되더라고요 보라색보다는 베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디자이너 자주 둘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가격대가 좀 합리적인 디자이너 같은 브랜드는 어 약간 과감하게 좀 포인트 줄 수 있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마지셔우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손목에 되게 포인트 되는 예쁘죠 근데 저는 겨울에는 좀 손이 시려웠어요 제가 수족냉증 이어가지고 겨울엔 좀 손이 시려웠지만 그래도 예쁜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아코디언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라 되게 되게 실용적이었던 게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가방을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 핸드폰 싹 배터리 싹 지갑 싹 이렇게 싹싹 넣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셔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핸드기 포인트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겨울에 손이 시려워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예쁘죠? 그래도 한번 스트랩 꽂은 거 보여드릴까요? 꼭 쉬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쉬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손잡이가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의자에 올라 기마 자세로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짠 아이고 이 가방인데요 이거는 완전 광택감이 너무 예쁜 그런 가방이에요 제가 에나멜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검은 색깔을 골라도 에나멜 소재나 약간 소재의 특성이 있으면 그거 자체로 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색깔이 봐? 튀지 않더라도 이게 밑에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납력도 되게 좋고 그래서 한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코트 위에 이거 하나만 매도 뭔가 되게 포인트 있게 딱 그러면서도 뭔가 매치하기가 어렵지 않은 블랙 컬러 어디든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어디든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아주아주 잘 매고 다녔어요 오 어딨지? 내가 준비한 게 있는 여깄다 제가 이런 가방을 멜 때는 앵안하면 신발을 좀 이렇게 에나멜 부츠율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또 통일감 있게 에나멜 포인트 이런 느낌을 딱 줄 수가 없더라고 이거 아니면 이런 이런 완전 에나멜 그쵸? 이렇게 신고 다니면 아주 예쁩니다 딱 통일감 있어 보이고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스트랩을 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스트랩을 이건 하고 다녀요 웬만하면 저는 스트랩을 하는 편이에요 뭐 마지셔우드처럼 손잡이에 포인트가 있지 않는 이상 스트랩이 편해 손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화분 같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이야 아쉬워 뭔가 더 떨고 싶은데 마지막이라니 짠 진짜 제가 최근에 아 계속 많이 들고 다녔다고 하네 이것도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이거는 루에브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약간 뭔가 농구부 가방 같지 않나요? 그렇고 되게 포인트가 많은 가방이에요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블랙인데 이런 포인트가 많은 거 정말 활용도가 좋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이 진짜 완전 치렁기 이런 완전 스트랩인데 이렇게 매면은 되게 예뻐요 이 검은 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안에 그냥 노말하게 입고 검은 코트에 이걸 이렇게 하나 딱 매면은 되게 세련된 룩이 완성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미팅하러 갈 때 이런 거 하나 딱 매면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거 같고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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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특히 활용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각이 안 잡혀 있어서 수납력이 은근히 진짜 많이 깨알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여는 건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이건 뭐 약간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수납을 이제 막 섹션이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 그거긴 한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아주 예쁜 가방입니다 이 손 스트랩도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스트랩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이 스트랩 이 스트랩이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이게 진짜 포인트인 거 같아요 다른 스트랩은 이것도 한참 헤맸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 위에 손잡이에다가 이걸 매면은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 심심하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물론 되게 귀엽긴 한데 여기 쪼록 있는 거 심심하죠? 루에브르 가방은 이 스트랩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빼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샀을 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너무 예뻐 정말 다시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놔야겠어 아 이제 막 텐션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가방은 다 썼네 아쉽다 네 오늘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선에서 지를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을 소개를 해봤어요 약간 대학생분들을 위한 그런 가방들도 있었고 약간 직장인 언니 아들을 위한 그런 가방들도 몇 개 섞어가지고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가방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했던 아이템들이나 그런 영상들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제가 진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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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